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거기 쪽은 대형들이 많겠네 개척하는 게 힘들어 야 진짜 크다 넓게 파야 돼 장갑 부는데요 괜찮지 앙컷도 빨간 애 이거 뭐지? 이거요? 버려 소나무 그건가? 소나무 뭐지? 이거? 여기 뭐지 아니고? 이거요? 뭐지? 흡족용으로 흡족용으로 넣읍시다 동명이 이제 날이 풀리니까 조금씩 움직이네 많이 팠다 진짜 어우 딱딱해 오우 야 근데 식근 있다 드디어 뽑았습니다 뽑은 게 문제잖아 아 이제 땅을 파야 돼 아 얘는 죽었네 아 승리에 모히또 하자 해야겠다 턱 이쁜데 아 아까 모두가 포기했던걸 결국 해냈다 인간 승리야 삽을 가지고 한다는걸 결국 해냈어 근데 그나저나 이 앙컷 진짜 크지 민호야 아 아파 아파 아 크네 저거 모시고 가버렸습니다 숲사 여깄어 어휴 힘들다 그래도 이정도면 만족한다 야 왕석까지 여왔네 와 근데 톱사도 진짜 맞다 얘는 죽었네 진짜 이쁘다 아 영상 찍었어야되는데 야 일부러 많이 갖고 왔어 야 일부 많이 갖고 왔어 야 진짜 많이 팠다 땅 많이 판거에 비해 너무 안나왔어 아 근가 성충이 더 많이 나와야되는데 쏟아서 나와야지 얼른 어 와아 김밥 못쌌네 야아 이거 아닌거 같죠? 뭐야 아 정연아 어? 아냐 안 찍었어 중력 크네 왜 구멍이 많이 나있는데 사슴벌레 구멍 아닌가 사슴벌레 구멍 아닌가 그런거 같아요 밑으로 지금 파둬야될거 같은데 넙적이나 톱사나오겠네 이쪽 파둬야될거세요 이것도 땅 크아 진짜 크다 이거 우와 이야 한번 뒤져볼까? 응? 야 같이 해 같이 이거 같이 노래기 왜 챙기셨어요? 아 그냥 한번 한번 넣어보려고 야 싸운다 싸운다 안돼 싸우지마 자리 끌면 안돼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은 일단 이거 으 wnie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